LA 한인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인타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권살리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인타운 경제를 응원하는 주제의 그림을 100자 이내의 작품 설명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에게는 3000달러, 1등과 3등까지는 500달러에서 1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제출은 오는 3월 20일까지 LA 한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최종 수상작 발표는 4월 2일입니다.